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느 한 그나동에서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을 오늘도 보여줄 거야 누가 와 공부에 쫓기고 살아도 한층 더 성장해간다 무엇이든 도전하는 인생은 얼마나 값진 일인가 얼마나 멋진 엄마인가 가연살이 하는 하루 속에서 조금은 지쳐가지만 날 믿어주는 남편의 믿음에 오늘 또 해내볼 거야 모자란 시간에 쫓기고 살아도 한층 더 성장해간다 어떻게든 도전하는 인생은 얼마나 값진 일인가 얼마나 멋진 않은가 24시간에 쫓기고 살아도 한층 더 성장해간다 24시간에 쫓기고 살아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은 얼마나 값진 일인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멋진 다신 인생 한글자막 by 한효정